얼마나 먹었어요? 거기다 먹었어요. 우리 목살 더 먹을래? 목살? 너무 좋아. 어때요? 더 먹을래요? 그럼요. 저희는 더 먹어야죠. 거기? 네. 아, 진짜요? 벌써 배불러요? 와, 둘, 셋. 와, 우리 진짜 4개? 자막해봤네. 잠깐만. 지금 돈만 갖고 2인분씩 더 나오실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아, 먹고 그래, 먹고. 저희 여기 목살 스테이크 2개 추가해 주시겠어요? 2개 더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요원식 목살 스테이크 2개 추가 주문했습니다. 자, 제한시간 60분 중에 남은 시간은? 현재 30분 남았습니다. 대버리면 말하세요. 대버리면 말하세요. 대버리면 말하래. 어허? 와. 근데 왜 하나도 안 불러? 하나도 안 불러요?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네요. 아, 또 고기 남아야 되니까 빨리 먹고 끝나야 되네. 아, 진짜 어떡하지. 아, 나 진짜 모르겠네. 시간이 없어가지고. 우와. 와, 이 일에 약 올리는 거예요? 파이팅. 냉면 덜 맵기가 이쪽 맞은. 아, 불냉면 나왔어요. 와우. 백라이버. 와우. 백라이버. 내 멍청. 대체. 렉면을 한 잎. 청소년 리더. 변라이버. 아멘. Porky. 첫 짝. Say. 암. ingen. 그리기. 이신. 아이에요. 그리기. 그리기. 에이저. 염혜선 선수 봤어요? 돌리는 거? 오, 돌리고 있어, 돌리고 있어, 와! 한 번 더 돌리고 동그랗게 실타리를 만들었네 저기 하나 올려! 안 올린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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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야, 염혜선 선수 잘 먹네요 이게 근데 굴 냉면인데 그냥 완전히 그냥 맵게 하는 그런 냉면이 아니라 좀 새콤달콤해, 소스가 형, 왜? 고기랑 같이 먹어 맛있어 오케이 새콤달콤해 오케이, 오케이 맛있는 매움이야 나 냉면에 대해서 되게 냉장한 거 알지 맛있는 매움이야 간다 김희진 선수 냉면 냉면 먹방 들어갑니다 어머, 어머, 어머 진짜 맛있다 아, 지그릇 있네요 와... 맛있다, 근데 되게 맛있다 응 맵지만 왔네 저희 목살 스테이크 추가하신 거 혹시 여기 다 드릴까요? 네 저희 방금 요원팀이 주문한 목살 스테이크 2인분 나왔습니다 불 냉면은 먹어야겠습니다 아, 이랜가요? 저거 밥그릇에다가 와, 냉나네 오우 오우 불 냉면, 불 냉면 야, 가만있어봐 수다, 수다 와... 아, 뭐야? 쭉쭉 와... 오우 그렇게 맵지는 않고 약간 맛있는 매운맛이라서 입안을 그냥 개운하게 만드네 깔끔하게 매콤하다 응, 응 잘 어울린다, 둘이 먹는 게 외국인 같지가 아니, 한국인 아니야? 완전 한국 사람이야 매운 걸 저렇게 잘 먹죠? 그러니까